이 슬로건을 공개 수배합니다. 슬로건 수배 기간은 2016년도 7월에서 8월까지이며 나이대는 20대 청춘으로 추정됩니다. 이 슬로건의 인상착의는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숫사자와 눈싸움을 할 수 있는 강인한 도전정신 사하라 사망에서 맨발로 횡단할 수 있는 열정 아프리카 도토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슬로건을 목격하신 분은 아래 댓글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